출애한 몰골 뭐야? 대단한데? 아, 그러네요. 저 이사하고 나서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거네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뭐야, 뭐야? 저 같은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왜 사러 갔어? 양이한테도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게 월세가 비슷한 선에서 괜찮은 곳이 있어서 옮기게 됐어요. 뭐야, 이게? 저 전부 다 팬들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귀엽다. 임시보호로 데리고 왔었는데 딱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입양을 결심한 것 같아요. 이제 홍역휴증으로. 양이 되게 아팠잖아요. 너 무서워서 저거 못 가지러 가잖아. 아니야, 왜 이거 무서워해. 아니야. 작다. 뭐야? 뭐야? 저기, 저기, 저기. 같은 게 맞아요? 탑트럭 씨 나도 그게 아니에요? 건강해 보이고 부티가 나요. 양이, 양이 행복해 보인다.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킨 거야, 정말? 그냥 건강하게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날개가 달린 줄 알았어요. 이제 많이 개발합니다. 맛있 Heb.